여기가 아베노홀 정말 큰 리언볼 같은 곳인데 여기서 한번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 사는 오키 티비 입니다. 오늘은 일본 오사카 덴노지 라는 지역을 알려드릴께요. 여기 신간센 있어요. 하루카. 하루카라는 간사이공항 가는 신간센. 덴노지에 왔습니다. 여기 온건 처음인가? 덴노지는 정말 다양한 상업 빌딩이 엄청 많아서 아베노하루카스라는 엄청 큰 빌딩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둘러보면 몰도 있어서 큐드몰이라는 큰 몰이 있어서 재밌어요. 한번 가볼게요. 요거이치에 사람들 엄청 줄 서있다.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몰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베노하루카스라는 엄청 큰 빌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미오라는 빌딩이고 이쪽으로 가면 큐즈몰이라는 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쪽! 저쪽! 저거 수우텐따구 저기가 원래 일본 오사카의 구시가츠 전문점입니다. 저희는 먼저 큐즈몰에 가서 한번 쇼핑몰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아베노 큐즈타운입니다. 정말 큰 이온몰 같은 곳인데 여기서 한번 쇼핑해볼게요. 한번 쇼핑몰을 볼게요. 이거는 모모단이 유명한 빵집 나루토야에서 산 앙버터에요. 이게 요즘에 정말 유행이더라고요. 이게 프랑스빵인데 진짜 맛있어. 사쿠사쿠스도 맛있어. 우와! 저거 일본에서만 있는 것 같은데 헬로키티 자판기는 팝콘을 만들어주는 자판기에요. 이거 쿠키 쿠키 넣는 거야. 넣어서 무게로 재는 거.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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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2월에 맘에 콩을 던져서 도깨비를 물리친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콩을 팔아요. 이렇게. 근데 맛있겠다. 이거는. 이거는. 조리콩 같은 거. 응. 초코가. 이거는 얼마야? 리베겐. 응. 근데 이거 모양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고 콩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이건 시나맛집. 여자 딸이 있는 사람들. 이거는 3월 3일. 3월 3일. 이 날 아니야. 정말 맛있어요. 응. 슈퍼도 엄청 크니까. 먹을 것도 많고. 놀랄 것도 많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싸다. 이렇게. 응. 요즘엔. 꽃게가 싸게 되니까. 10개에 천원. 이렇게 싸? 이 날이. 이게 크다. 이게 크다. 응. 이거는 삐리. 매운 거고. 이거는 그냥 달아. 이거는 삐리. 응. 너무 맛있겠다. 왜? 나스야. 네. 너무 높아. 네. 응. 우와! 이것도 맛있게 다져있겠네 콜라가 있잖아 응 일본 소주도 많다 종류가 쿠보타도 있어 쿠보타도 있어 심플자케도 맛있어 쌀과자 과자 종류도 없어 오늘은 오사카 텐로지에 있는 쇼핑몰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